등장부터 포스가 남다릅니다. 곽윤규씨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쇼트트랙 선수이자 크리에이터로 대활약을 펼치고 있죠. 넘치는 키가 대단합니다. 빙상에서는 물론이고요. 다방면에서 인사로 흥극하셨죠. 곽윤규씨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. 윤기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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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2월 베이징올림픽 빙상장을 핑크로 물들이고 온 쇼트트랙 선수 그리고 핑크보이 곽윤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2022 마마어우즈 참석한 소감 부탁드립니다. 제가 여기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너무 떨리고 여기가 가수들의 올림픽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만큼 좀 떨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. 제가 올림픽 선수로 왔는데 이렇게 초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수분들의 퍼포먼스를 저는 잘 배워서 다음 올림픽 때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윤기씨 하면 세레모니로 유명하잖아요. 혹시 오늘이 올림픽은 아니지만 마마어우즈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세레모니 있으실까요? 세레모니요? 제가 평소에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There for 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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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.. 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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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 remarkably. Her. Her. 어어즈, 무대 어떻게 즐기실 예정인가요?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에 있을 올림픽에서 어떤 걸 배워갈지 배움의 자리로 함께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. 마음껏 오늘 즐겨주시고요. 또 본식 무대에서도 대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갈게요.